안녕하세요. 93초 안에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총 3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4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4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5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5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5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총 3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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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4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시간이 다 되었어요.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 4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4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4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4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5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5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5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시간이 다 되었어요.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 5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5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5개의 틀린 그림으로 찾아주세요. 5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